was 아 으 5 으 으 당신의 질문은 이제 식사가 대충 끝났냐 이거지만 난 정말 리얼로 퇴사로 그리로 다 먹었어 다 진짜 전혀 수납이 되지 않고 이게 막 사람이 꽤 많이 온다? 오늘도 별로 안 올 것 같아 다 먹은 커피잔이지만 이 떡 또 다른 떡볶이 좀 먹었지만 이 떡볶이 좀 먹었다 그리고 또 다른 떡볶이 좀 먹었다 그리고 또 다른 떡볶이 좀 먹었다가 진짜 맛있을땐 배고파는 헤어 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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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람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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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별로 없으니까 엄청 그리워 이거 나의 내가 남은 삿긴 치이 저녁에 먹여야겠는데 음 또 설탕 넣네? 매실에 진짜 매실에 설탕 안 넣으면 매실에 그런 것이 많아 아 많다고? 그러면 이제 정서가 반영될 수 있지 정서가 반영될 수 있는데 그래서 화면 맛 돼서? 응 반영솥도 한 번 사서 따야 되는데 따 따 따 따 나 안 썼는데? 아 그래? 나는 총에만 막 거시기하고 먹어봐야 돼 나도 안 먹어봤는데 안 절여졌지 구찌 빠지고 있어요? 네 어떻게 알았죠? 하긴 이거 이렇게 이쁜거야 응 아이고 달다 아이고 다네 아이고 어 나 안 먹어 왜? 뭐야? 나빠야 되는데 그럼 그냥 김치에 달고나 속은 맛이 아 김치에 달고나 속은 맛이야? 응 진짜 뭐? 뭐 달고나 맛이라고? 집에 실행을 많이 놓거든 그래서 달아 김치가 근데 나는 응 많이 달지 오래된 김장김치였지 명인이야 명인? 시국 김장김치야 명인 명인? 아 귀여운 어린이를 보세요 침대에 살라는 거였죠? 기념하고 살잖아 나를 보호하래 어 보호하겠다 barg Zack 쭉쭉쭉쭉쭉쭉쭉쭉 뭐 비슷하네 으어 훌륭한 0 내가 졸려 그래서 Troy 다 담았어 이제 와 진짜 크다 이번엔 7개고 이번엔 6개짜리 그럼 6개가 더 큰 거 아니야? 근데 이런 건 안 먹어 이 사람 가격도 되게 괜찮은 거 같아 닭가슴 인간할머니 이거 뭐야? 수프 아까 타는 거 같아 킹스베리 씻어 오겠어 간장치킨이 맛있어? 불쌍해 요새? 모르겠어 쩔쩔쩔야 겨울에는 좀 싼데 그래도 근데 조금씩 팔아서 비싸다 아니 아니야 비싸서 그래 오오 간툼씨 넌 많이 먹니? 응 아니 근데 그냥 코 치즈 볶아서 한번 잘라봐야 될 거 봐봐 잘라먹어 칼을 다 저기 뭐지? 너 한두 끼는 더 먹겠다 한두 끼는 먹겠다 그가 지를 때까지 그가 지를 때까지 지를 때까지 막 해서 식구대로 먹으면 되겠다 뜨거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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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심해야 돼 여기 코 밑에 안쪽으로 엄마 근데 이거 컵에 물이 노란색인데? 응 그 물이 더러져 아 그냥 타먹어? 응 오이시쿠나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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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해 뭐해 쫑 짠 이게 맛있어진 주문이야 그래? 응 대단해 연결을 이제 연결을 해제했다고 아니요 해제한게 아니고 아니 연결을 해제했으니까 이제 안 나오는거지 연결을 해제하면 그럼 어떻게 해? 그 티비코드로 연결하고 다시 그 똑같은 버튼 누르면 아마 해제 될걸? 아 맞다 그러면 그치고 했나봐 그래가지고 그랬더니 한 두세시간 막이 유튜브 돼가지고 한마디 버는게 이따가가지고 그 얘기를 하고 지금 아 괜찮냐냐 두시 반영 근데 이게 우리 잡았다고 티비가 껐다 안되고 막 안되는거야 계속 계속 연결돼있지 그걸 하니까 또 큰 기능 알아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기 예쁘게 오 discharged 그 티비가 Filipού erson 너무 귀여웠는데 그 티비가 몇 개씩 이건 그 티비가 라고 kirsch і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. 왠지 잘 안 절여져서 상할 것 같은 그런 느낌? 이제 고양이 여기에 누워서 잤더니 여기 다 이렇게 뜯어져 있네요. 다음에 동생이랑 이거 세트로 시밀러 룩처럼 입으려고 했는데 동생은 이거 회색이 있거든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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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